한국의 침사팀 추위 스타펠이 선착장 앞이구요 오늘 일이 너무 빨리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다가 내일부터 홍콩이 휴일이거든요 그냥 어디 놀러 갈 상황은 아니지만 저번에 홍콩 섬 쪽에 사이버 포트가 되게 고급지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사이버 포트 한번 가보려고 지금 지금 스타베리 배를 타고 홍콩 섬 센트럴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나 괜히 뛰었네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스타페리 선착장에 도착했구요 센트럴 쪽에 있는 여기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사이버포트로 한번 가볼게요 해가 떴다 졌다 그러는데 뭐 날씨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안녕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깨끗한 화질을 위해서 지금 고급 짐벌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아파 죽겠어요 사이버포트 여기 버스 중점에 내리면 바로 옆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여기 한번 묵어보려고 예약을 했는데 풀 북킹이 돼가지고요 예약을 못했어요 여기가 되게 후기가 좋아서 한번 묵어보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겉의 모습만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딜리버리 드롭 오프 포인트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격리 지정 호텔이라서 아마 여기다가 뭘 놓고 가면은 직원들이 와서 해당 그 방으로 아마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 이제 갑자기 지금 신발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조금 구부정한 그런 자세로 지금 걷고 있고요 지금 엄마랑 애랑 가는 게 아니라 가정부랑 애랑 지금 어디 가는 길이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도로 왼쪽으로 바다인데 이제 주인발 형님 고향인 라마도가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텔레그래픽 베이 방향초구 이동 중입니다 지금 오른쪽은 바다고 여기 왼쪽에 여기 너무 참 한가치고 좀 우아한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아파트 홍콩 아파트 비싼 거 아시죠 여기는 그 비싼 아파트 중에서도 더 허벌나게 비싼 아파트고요 지금 앞쪽으로 겁나게 큰 지금 컨테이너 지금 배가 지나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테이너 배 보기 전에 홍콩 사람들 대단해요 저런 멀쩡한 아파트에 막 네모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저거 아파트 열매체는 들어갈 건데 아마 여기도 용의의 기운이 통과하라고 뚫어 놓은 구멍 같고요 저게 오른쪽에 지금 겁나게 큰 포스코 선적에 지금 컨테이너 섬박이 지금 홍콩 컨테이너 부두로 이동 중이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섬이 라마 섬이고요 얼핏 보면은 약간 부산 같은데 부산에는 오륙도 빼고 섬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섬이 겁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홍콩 연안에는 한 23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태풍이 차도 섬들이 이제 파도를 많이 막아 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안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엄마랑 애들이 지금 면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서 연날리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퀸 메리 병원 있고요 여기서 여기 산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이런 빅토리아 피커도 있고 지금 컨테이너 선박 옆으로 지금 요트가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거 보니까 왠지 주인발 형님이 저거 타고 양손에 총을 들고 오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조금 뭐 컨테이너 선 한 척에 보통 뭐 40피트 컨테이너가 4200개인가 들어간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뭐 수혜지 운하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들이 거기를 못 지나가서 뭐 경지에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콩은 그럴 일 없으니까는 원래는 좀 더워 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단위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사이버포트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백거동 소리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저런 건물을 보면 진짜 아파트 사이로 용이 통과할 것 같아요 낚시를 많이 하시네요 여기가 뭐 그 전기선 배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서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가끔 뭐 비정기적으로 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여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저기 아파트도 비싸겠지만은 여기 밑에 있는 하얀색 빌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고급져 보이고 뭐 가격 뭐 겁나 비싸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인데 아마 내일 토요일 뭐 모레 일요일 같은 경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봐도요 한글자막 by 한효주